안녕하세요 무용글로발 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에서 코로나에도 살아남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낭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크게 떠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이후로는 가장 어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어야만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에 이런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잘되고 어떤 사업들이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어떤 사업들은 완전히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서 앞으로 이 코로나와 비슷한 사태들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고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하고 살아갈 순 없기 때문에 자 어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복잡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 보는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단항에는요 식당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큰 식당들도 많았습니다 그 식당에는 한식당들도 많았지만 현지 식당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광객들을 받아서 영업을 하던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과 일반 손님을 병행해서 받는 곳들은 여전히 살아남어 있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단항에도 한 식당들이 여전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식당 중에서 거의 10% 15% 정도만 수익을 내고 있고 80% 이상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당들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식당과 다른 아이템을 좀 희귀한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식당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오픈할 수 있고 또 다른 것과 비슷한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식당들은 문을 닫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현지인들을 받을 수 있는 현지화 할 수 있는 식당들은 몇몇 곳들은 지금 잘 살아남고 또 성공하는 곳들도 몇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카페인데요 자 이 카페 사업은 베트남에서 신기한 게 코로나 기간에도 잘 살아남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새롭게 오픈하는 이런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왔던 그 배안이라는 곳에 식당이 큰 식당이 해산물 식당이 잘 되어서 옆에 또 큰 근무를 지어서 바로 옆에 크게 오픈을 더 호화롭게 오픈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 일정을 카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다른 곳에는 카페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카페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새로 오픈을 하는 걸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 카페를 오픈할 리가 없을 텐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는 베트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이 코로나 기간 때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도 남자들은 일거리가 없을 때는 카페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 인력들도 많이 실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낭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심하고요 이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첫 번째 곳이 어디냐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나 또는 사무실이 닫혀있다고 하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카페입니다 또 공부를 하는 곳으로도 카페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페는 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 오픈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사실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다낭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마트나 시장입니다 마트는 한때 봉쇄가 되었을 때 매출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많은 마트들이 물론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마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 마트들도 많은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트는 사람에 비례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베트남 특히 다낭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트의 수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마트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오픈을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은 타격을 받지 않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관광산업 중에 어디냐면 호텔입니다 이 호텔들은요 특히 5성급이나 4성급 호텔보다는 작은 소규모의 호텔은 지금 거의 문을 닫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리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조금 조그만한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호텔들의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달을 머무르는 손님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손님들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이런 아파트 조금 소규모의 아파트와 그 다음에 호텔을 병행하는 곳들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데도 지금 호텔과 같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계획된 이렇게 호텔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그러니까 이 건강산업 때문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베트남 현지인들은 큰 호텔을 찾지 않고 작은 호텔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호텔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지을 계획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조그마한 호텔들은 거의 손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샵들은 지금 현재 다 문을 닫고 있지만 문을 닫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 지남으로써 해놓았던 인테리어나 아니면 구입해놓았던 그런 상품들이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 헐값으로 팔 수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헐값으로 팔 수 없는 상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재고 처리가 곤란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완전 폐업을 하는 관광 관련 샵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입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 기간에도 타격을 적게 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체육시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지금 체육시설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런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폐쇄되는 기간을 봉쇄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운동할 수 있는 곳이나 그 다음에 헬스장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실업률이 높아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는 당구장도 로컬 당구장에는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남성들이 집을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이 커피숍 말고는 당구장 술집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술집은 대부분 다 밤에 열기 때문에 낮에 갈 수 있는 곳은 커피숍과 당구장 정도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베트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자다나 쇼피와 같은 큰 쇼핑몰이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은 옛날보다 매출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물론 구매욕도 더 높아지게 되고 또 밖에 가서 직접 가서 구매하는 비율보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산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을 잘 이용해서 인터넷을 잘 이용해서 또는 SNS를 잘 이용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엔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젊은 인구들이 대부분 다 휴대폰을 잘 사용하고 인터넷 환경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피숍을 열더라도 여기에는 배달되는 배달 문화들이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들도 많이 배달을 시켜 먹고 식당의 음식들도 많이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광고를 어디를 통해서 많이 하냐면 SNS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물론 라자다나 쇼피 같은 큰 쇼핑몰에 올려서 물건들을 팔거나 음식들을 팔 수도 있지만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잘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기간에 베트남 단항에서 어떤 사업이 여전히 살아남고 어떤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좁은 시장을 보고 전체적인 것들을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업들은 유리하고 어떤 사업들은 힘들고 또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의 이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다른 지역에서 큰 도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는 조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언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